안녕하세요. 레플리카 암튼입니다. 저희가 앞방송에서 우리 스님하고 같이 기네스 신기록으로 기네스 신기록으로 레플리카 리뷰를 1시간 이상 해드렸죠. 1시간 이상. 유벤투스도 1시간 나왔고 바이레미넨도 1시간 했는데 저희가 아마 아스날도 아스날 어센틱도 아마 전 세계 최초로 공개를 하고 해드릴 예정인데요 그건 라이브로 했으면 좋겠다. 축구화라든지 궁금한 분이 조금 계시면 라이브로 해주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그거는 라이브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아디다스 여기 앞에 있는 게 아스날 프리매치 제품입니다. 프리매치 제품인데 이 아스날 프리매치 제품도 아마 2020년, 2021년 원래 시즌. 그러니까 시즌이 정상적으로 많이 진행이 됐다고 하면 지금도 정상적으로 출시가 됐어야 하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벌써 나와있긴 시즌이 아직 종료가 되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 제품이 먼저 출시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출시된 상태에서 이 제품이 이미 공개가 됐고 한국은 지금 판매를 시작을 했죠. 한국은 판매를 시작을 했는데 맨유랑 아스날 두 제품이 나왔는데 아마 두 가지 다 급속히 판매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이 인터넷을 판매하는 업체는 대개 그 도매 물류 업체 쪽에서 제품이 들어오는데 들어온 물량이 거의 다 소지된 것 같아요. 이유가 아마 그 많이 들여놓지는 않은 탓이다. 그렇게 보던데 어쨌거나 이 제품도 지금 뭐 2020년, 2021년 제품으로 최신상 제품입니다. 최신상 제품이고 그 다음에 아스날의 아디다스의 에로레디 기술이 적용이 되어서 밑에 조그맣게 이렇게 에로레디 글자가 들어가 있고요. 네, 그 저희가 방송을 위낸하고 유벤투스 어센틱 방송이 나가고 리뷰 영상이 나가고 나서 아디다스, 저희가 소개할 때 아디다스 매장에서 그 제품을 할인해서 판매 중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방송이 나가기 직전, 전후로 아마 아디다스 쪽에서 판매 중단을 결정을 했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방송 리뷰 때 언급해 드린 바와 같이 그 제품은 지금 사실상 런칭 데이트를 맞춰서 나온 게 아니어서 아마 글로벌 쪽에서 판매를 중지를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아디다스 매장에서 제품들이 다 뺐고 뺀 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이제 판매를 일단 중지를 했고 그래서 신규 출시를 런칭 데이트를 비교적 글로벌 차원에서 맞춰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 시기는 현재로서는 6월 아니면 7월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는 사실은 먼저 사신 분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빨리 구입을 하셔서 지금 믿고 계신 상황이 되는 거고 지금 이 순간에는 이제 제가 이 방송을 하는 이 순간에는 전 세계에서 유벤투스나 지금 제가 리뷰했던 미넨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보이시죠. 유럽은 뭐 온라인, 오프라인 중에서 오프라인 다 문을 닫은 상태고 온라인에서 이 제품들이 원래 놓지 못하니까 그 제품들은 근데 저희는 또 아스날 어센틴을 또 입수를 하게 돼서 그것도 별도로 일단 리뷰 방송을 하기는 할 겁니다. 오늘 소개 제품은요. 이제 저희가 그 여름에 이제 날이 더워지고 있기 때문에 점점 여름에 우리가 그 운동을 할 때 입을 수 있는 옷 뭐 저희가 이제 축구화 채널명에는 사실 축구화 리뷰 이런 건 없죠. 그러니까 레플리카롬TV라고 되어 있고 시작은 이제 축구화로 좀 하고 있고 축구화도 물론 계속해서 해 나가지만 말씀드렸지만 요 앞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트레이닝이어들 축구화만큼 많이 사용되는 게 여름에는 특히 트레이닝이어들 겨울에는 저희가 한번 그 보내드렸던 게 이제 겨울에 입기 좋은 제품들 이걸 한번 간단 소개를 해드리는데 오늘은 음 본격적으로 이제 아스날 제품이 이 제품이 나왔기 때문에 요 제품 트레이닝 반파를 기초로 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선수들이 우리나라 뭐 프로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유럽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 선수들이 사용하는 장비가 종류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종류가 예전에 비하면 굉장히 많아진 게 그런데 우선 그 훈련할 때 입는 트레이닝저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40년도 50년도 이럴 때도 존재를 했었으니까 유니폼을 선수들이 입고 훈련을 하는 시기 유니폼이라는 건 대개 만들면 여러 번 만들긴 하지만 그거를 예전에 뭐 최근까지도 EPL 같은 경우는 한 15년 전인가 나이키가 들어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의 목적으로 홈 유니폼입니다 오해는 일단 출시가 되고 2년씩은 기본으로 해보는데 지금 주기가 1년 한 시즌 주기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K리그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예전에 그 K리그에 K리그 오피셜 슬리브 배지 그러니까 K리그 로우가 들어가 있는 배지를 공급을 하기 위해서 2000년 중반에 2000년 중반에 제가 K리그 연맹에 가서 배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에 대한 공급 관련된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게 크리스 K 당시 지금은 스포팅 아이디 스포팅 아이디 국내 오피셜 디스트리뷰트 했기 때문에 K리그 쪽에서 요청이 와서 K리그에 가서 구단 관계자들을 다 모셔놓고 몇 차례 프리젠테이션을 진행을 하고 그러면서 K리그 배지를 통일된 배지로 가서 하는 거 그 다음 네임넘버도 통일된 네임넘버로 가고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상의를 하는 과정에서 각 팀별로 1년에 사용되는 유니폼의 숫자 그러니까 한 시즌당 선수들이 지급받는 팀으로부터 지급받는 유니폼의 숫자 그게 한 선수가 1년 동안 사용하는 양이죠 K리그가 요즘 한 41라운드 가까이 치러지나요? 어쨌든 꽤 많은 라운드가 치러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선수들이 지급받는 숫자가 되게 적어서 깜깜 놀랐었어요 그러니까 팀별로 차이가 물러납니다 약간 부자 구단들은 조금 더 많이 받고 1년에 한 10벌 이상을 공급받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약간 재정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은 구단은 한 8벌 정도 그러니까 여름 반팔, 긴팔, 홈어웨이를 다 합쳤을 경우에 8벌이면 정말 유니폼 수가 적죠 그러니까 한 벌, 두 벌로 1년 내내 버텨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K리그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유니폼 경기 끝난 후에 선수들 간 유니폼 교환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 부분이 조금 개선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도 저희가 봤을 때는 한 시즌에 선수들이 16벌 이상 그러니까 반팔 홈어웨이 두 벌 두 종류에다가 반팔, 긴팔로 해서 총 4종류라고 보고 만약 서드가 필요하다면 총 6종류가 되겠죠 6종류에 기본적으로 4개 이상씩 하면 4, 6, 24 24번 24번 정도 공급받는 팀은 없을 거예요 그만큼 선수들 유니폼이 적게 지급이 되고 그만큼 국내 K리그의 여러 가지 여건들 굉장히 열악하죠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면 시즌 초에 시즌이 시작되기 한 두 달 전에 선수단한테 지급되면 그 제품들이 중간에 추가 생산이 거의 안되기 때문에 선수들 간에 만약에 교환을 하더라도 외국 같으면 교환을 하기면 선수가 개인의 물품을 임의로 다른 선수한테 준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변상조치로 주급에서 얼마를 까거나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라도 채워 넣을 수 있는데 국내는 뭐냐면 예를 들어 수원 삼성 같은 경우에 푸마 유니폼이 공급이 되고 나면 만약 선수들이 이제 자유롭게 경기를 끝날 때마다 매속 교환을 하게 되면 뭐 20라운드 30라운드 진행할 때마다 다 교환을 했다 그러면 20벌 이상 더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1군 선수단 전체가 한 40명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연간으로 추가로 스페어로 보유해야 되는 게 몇백벌가 기장이 되지만 실제로 제가 알기로 그렇게 보괄 유효를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주 선수들 간에 교환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안 되는 게 키 서플라이 쪽에서 팀의 연간 사용량으로 공급되는 양 자체가 굉장히 넉넉하지는 않기 때문에 선수들이 마음대로 그렇게 교환하지 못하니까 한 유니폼을 가지고 세탁을 해서 계속해서 오래 입게 되면 이제 뭐 프린팅이 손상이 된다 배지가 떨어져 나간다든지 이런 시즌 말미로 가게 되면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런 유니폼들도 이제 그 캐릭터 선수들도 자기가 그 시즌에 뛰었기 때문에 그 시즌 유니폼들은 다 요즘은 보관을 하고 이렇게 걸어놓고 기념으로 감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확산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여건은 여전히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프로 선수라고 하더라도 그런 공급되는 장비가 굉장히 풍족치는 않은 상황이긴 해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주고 주고서라도 내가 교환을 하고 주급에서 차감을 받고 무품 사용한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다시 구단해서 계속해서 채워줄 수 있는 여건 되면 사실 좋죠 요즘 이제 한국 국가대표팀 유니폼을 보면 그런 게 많은데 보통 2년 주기로 대표팀 유니폼이 사용이 되고 나서 폐기가 될 때 시즌이 끝난다는 의미인데 폐기가 될 때 제품들이 지금 나이키 매장이나 아웃렛이나 이런 데에서 대량으로 선수지금용 제품이다 하고 판매가 되는 소위 이제 풀린다라는 표현으로 쓰는데 그렇게 풀리는 게 뭐냐면 결국 선수단이 사용하고 남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전국에 있는 아웃렛에 다 깔릴 정도로 많은 양이 나이키가 대한축구협회 공급하고 나서 남은 많은 물량들이 이제 시장에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크롭팀하고 다르게 대표팀은 소집이 되면 소집되었을 경우에 선수단에 지급하는 물품들 트레이닝 슈즈 그 다음에 축구화 그 다음에 뭐 그 뭐죠 그 트레이닝 저지 트레이닝 유니폼 뭐 두벌 세벌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선수단이 집에 가져갈 수 있도록 운동이 끝난 경기가 끝나는 기념으로 그래서 지급이 되고 그렇게 계속 지급하는데도 국내 대표팀이 유스 유스 13 15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 단계부터 A 대표팀까지 전부 다 그 제품 여덟 팀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이제 유니폼 유니폼이 따로 구분이 돼서 나오기도 하니까 다 지급이 되고 남은 것들이 이제 팔릴 정도로 수요가 남죠 물론 그것도 예를 들면 겨울용 자켓들은 국내에서 사용되는 시즌이 짧기 때문에 아마 양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유니폼이라는 것보다 그러니까 트레이닝 웨어나 유니폼 1년 내내 사용하는 거지만 겨울에만 사용되는 벤치 자켓이나 뭐 이런 제품들은 이제 소량 밖에 재고 안 남아서 그게 이제 마켓에서 나오면 뭐 사람들이 몇 십만 원 주고서도 엄청 사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그런데 그런 이제 외국의 환경에 비춰서 이제 여러 가지 트레이닝 웨어들이 다양한 공급이 되고 하는데 각 팀들만 사용이 되고 선수들이 사용하는 것들을 보면 유니폼이 있을 수 있고 상하 양말까지 쓸 수 있고 그 위에 경기에 들어가기 전에 훈련할 때 입는 트레이닝 저지 반팔이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약간 추워지면 입을 수 있는 거 지금은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추리닝이죠 그 추리닝이라는 말이 트레이닝의 일본식 그 발음이거든요 추리닝 그래서 실제로 일본 사람들이 추리닝이라고 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언어는 추리닝 추리닝은 트레이닝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발음을 추리닝이라고 부르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흔히 상하로 되어 있는 운동할 때 입는 옷을 우리가 추리닝 추리닝 이렇게 얘기를 안하는데 그 추리닝이 트레이닝에서 왔고 그 트레이닝이야 과거에는 4개가 풀집이었죠 그러니까 이만큼씩 올라와서 지퍼 전체를 채우는 형태 풀집이고 최근에 나오는 것들은 요만큼 지퍼가 달려있어서 입구 벗기 편하게 정도로 만들어지는 하프집업이 대개 유행이고 하프집업하고 풀집 차이는 풀집은 물론 이제 지퍼를 다 만들 수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문제가 최근에는 스폰서 로고들이 들어가는 문제들 그것 때문에 풀집을 하게 되면 가운데 시퍼가 있어서 스폰서 로고가 전면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지죠 아니면 이제 그래픽 이미지 상이 떨어지고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하프집업이 많이 되고 하프집업이 사실은 또 몸에 밀착성이 좋기 때문에 풀집보다 이제 현재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데 이제 트레이닝 탑이라는 게 있고 과거에는 그게 풀집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지금은 트랙 자켓이라고 부르게 되고 그런데 그 흔히 말하는 트레이닝 트랙 자켓에 해당되는 것은 예전에도 있어서 이제 경기 전에 날씨가 좀 추우면 선수들이 유니폼 입고 들어가기 전에 아니면 벤치 앉았을 때 그 하프집업이 아니면 풀집업으로 된 것을 입고 어 국가은주가 할 때 이렇게 그 예국가가 나오면 다 이제 서 있잖아요 도열에서 저기 세레모니 할 때 먼저 그때 입는 옷을 이제 과거에는 그냥 트랙 자켓 이런 용어로 불렸는데 지금은 그걸 앤섬 자켓 즉 앤섬이라는 게 국가 연주곡 이런 것들이니까 그게 연주가 될 동안에 입도 못해서 앤섬 자켓이 돼 있고 어 이제 뭐 트레이닝 상의가 예를 들면 반팔이 나오면 거기에 맞게 반팔 트레이닝 쇼트가 있을 수 있고 더 추워지면 입을 수 있는 긴 롱 팬츠가 있을 수 있고 그 용어들이 장비들이 용어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어 영국처럼 비가 많이 오는 곳에서는 훈련 중에 비가 많이 오면 체온이 빨리 식으니까 체온이 식는 것 때문에 이제 일정한 부상 예방을 위해서는 몸에 체온이 일정 이상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게 웜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덮이는 과정 따뜻하게 해주는 과정인데 그 웜업에 땀이 식거나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켓을 입는데 비를 막아준 자켓이라고 해서 그거를 외국에서는 영국 외에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레인 자켓이라고 불렀고 영국에서는 보통 비가 조금씩 부슬부슬 내리는 것을 보통 샤워라고 부르니까 샤워 자켓이라고 불러서 예를 들면 엄브로 같은 브랜드들은 과거에 레인 자켓으로 입는 것을 샤워 자켓으로 입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전에 땀복이라고 했었어요 저희가 중고등학교 운동할 때 나일론 천으로 되어 있어서 바람이 안 통하고 대신에 땀도 안 나고 그래서 복싱 선수들이 체중 조절을 감량을 할 때 땀을 많이 흘리게 하도록 만들어주는 옷이었었는데 지금 현대 스포츠 과학에 비하면 약간 비과학적이었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땀이 그대로 많이 떨어져 나가면서 몸에서 많이 흘러내리면 땀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운동량이 많다고 판단을 하고 만약에 땀이 적게 나면 눈에 보이는 땀이죠 눈에 보이는 땀의 양이 적으면 운동량이 적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운동을 더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물론 이제 그거는 지금 같이 예를 들면 고기능성 섬유들 예를 들어서 고텍스 같은 그런 섬유들은 몸에서 나오는 땀을 그대로 그대로 다 바깥쪽으로 배출해 주니까 실제로 몸 안쪽은 땀에 젖어 있지는 않는데 과거에는 바람도 막아주고 다 막아주면서 비도 막아주면서 몸을 완전히 뜨거운 알미늄 홀로 래핑을 하듯이 그렇게 해서 머리통을 내밀고 운동을 하거든요 복실런스 체중관령을 해서 상하를 다 그렇게 입고 그거를 땀복이라고 그러는데 그 땀복이 레인약캣인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윈드브레이크 즉 바람을 막아주는 옷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윈드브레이크 제품들은 겉면이 전체가 폴리에프탄의 뒷쪽에 코팅 처리가 되어 있거나 해서 아니면 멘브레인이 끼워져 있죠 가멘트에 멘브레인이 깨져 있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은 일단은 담아가지고 몸에서 나오는 땀의 크기는 옷을 통해서 통과할 수 있도록 그게 대표적인게 나이키에서 나오는 쉘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보통 쉘탑 지금은 쉘탑이라는 윈드브레이크 바람을 막아주는 바람을 차단해주는 옷의 용도가 뭐 윈드브레이크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레인자켓일 수도 있는데 그것들이 조금 더 세분화되어서 나이키에서는 그거를 지금 쉘탑이라고 부르고 있고 아디다스는 레인자켓이 단순하게 비만 막아주는게 아니라 사계절 내내 체온을 막아주거나 비가 여름에만 오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보온성도 갖춰줄 수 있는 외부의 바람을 막아주면 그 자체가 키보험이 되죠 바디가 그래서 그거의 주안점을 맞췄기 때문에 최근에 아디다스는 레인자켓이라는 말도 쓰지만 제품명의 올웨드자켓 여러 계절에 입을 수 있는 옷이다 이렇게 되어 있었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트레이닝 저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훈련 중에 입는데 그 훈련 중에 입는 옷들도 예를 들어서 그게 반팔로 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아주 극단적으로 더우면 소매가 없는 나시 우리가 말하는 슬리브리스 형태도 있고 그런 식으로 점점점 분화가 되서 제품이 굉장히 다양해져죠 그러니까 선수들이 겨울에 저희가 소개해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용할 수 있는 게 트레이닝 탑이 있고 조금 더 추워지면 플리스탑이라는 걸 사용하게 되고 그것보다 더 추워지면 웜탑이라는 게 더 두꺼운 걸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 위에 또 레인 자켓을 입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패딩으로 되어 있는 베스트 조끼들 입을 수도 있고 굉장히 그러니까 하는데 결국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겨울 제품들은 예를 들어서 심장에서 가까운 쪽이 추위를 많이 타는 곳이기 때문에 그 주변을 가려주도록 점점점 두꺼워지는 것이고 반대로 심장에서 멀어지는 다리나 이쪽은 추위를 적게 타기 때문에 많은 옷이나 이런 것들이 동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의를 지금 우선은 소개를 많이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상의 제품이 상의가 우선이고 하의는 종류 자체가 다양하지가 않아요 트레이닝 쇼트 우벤 쇼트 코치들이 입는 뭐 이 정도로 되어 있고 팬츠가 있기 때문에 팬츠는 저희가 추위에 또 하더라도 우선은 이제 상의 제품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저희가 선택을 한 것은 가장 최근에 나온 이 제품인데 이 제품은 제품명이 트레이닝 저지가 아니라 프리매치 저지입니다 프리매치 말 그대로 매치 전에 입는 옷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트레이닝 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유니폼이 있어서 그 트레이닝복을 워밍업 전에 입고 운동을 하고 유니폼을 라크룸에 들어가서 유니폼을 갈아입고 나오죠 물론 이제 그렇게 하더라도 쇼트다 양말은 또 되게 갈아 신지는 않아요 그 상태 왜냐면 그 훈련 중에 이미 테이핑을 하고 나면 테이핑을 다시 뜯고 양말을 테이핑을 다시 하고 양말 갈아 신고 이건 또 번거로우니까 그게 사실은 지금 영국이라든지 이렇게 그라운드가 많이 젖어있는 쪽에서 축구화를 갈아 신기도 하긴 하는데 과연 어떻게 계속 그걸 체리하고 견디는지 잘 모르겠어요 선수들이 충분히 운동장이 젖음이야 양말이 젖고 테이핑까지 다 같이 젖게 돼 있는데 그러면 무겁기도 하지만 느낌상으로 젖어있는 느낌이 제가 제일 싫어하는게 비오나를 싫어하는 이유가 그냥 단순하게 비오나를 싫어하는 이유가 비오나를 맞는 건 괜찮은데 신발 젖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발 젖는 경우를 그래서 선수들이 어떻게 그걸 잘 견디는지 모르겠는데 보통의 제품이 과거에는 트레이닝 저지가 그냥 경기전에도 사용이 돼서 선수들이 락하러 들어가서 벗고 새 유니폼을 갈아입고 경기에 출전을 했는데 지금은 경기장에는 트레이닝 훈련장에는 사실 개방되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페이스북이나 지금 인스타다 이런 쪽을 통해서 선수들이 입고 운동하는 장면들이 공개가 되지만 기본적으로 선수단의 훈련 모습이 전체적으로 매번 다 공개되지는 않거든요 물론 오픈 트레이닝 데이가 있어서 팬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때가 있긴 하지만 그거는 굉장히 행사라고 할 때 이런 때 말고는 일반적으로 선수들이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외부인들을 차단시키고 프레스도 차단시킨 상태에서 집중적으로 훈련을 유럽은 또 훈련 시간이 길지도 않거든요 보통 많이 길어야 경기시간이 90분 그러니까 1시간 30분 내로 훈련이 종료가 되니까 물론 그 이후에 식사를 하고 개별적으로 팀 짐에서 따로 훈련을 한다든지 경우는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공식 훈련 공을 가지고 하는 훈련상에서는 이제 고정도 시간이 되고 나면 팀 세션이 끝이 나면 선수들이 개인 자유로운 시간이 되니까 그런데 그 트레이닝 저지가 지금은 경기장 내에서는 뭐 경기장 크기에 따라서 4만 명 8만 명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때 선수들이 입고 있는 옷이 팬들에게 노출될 수 있도록 그러면서 그 경기전에 사용되는 제품의 특성으로는 기본적으로 워밍업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 훈련을 통해서 몸이 충분히 워밍업이기 때문에 땀 배출이나 일반적인 트레이닝 저지보다는 땀 배출 능력이나 그 다음에 그 쿨링 능력 몸을 쾌적하게 해주는 능력이 트레이닝 저지보다는 약간 못한 소재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재가 그 기능적으로 땀의 배출 모이스 위킹 능력이 약간 떨어지거나 아니면 벤틀레이션 능력 통풍을 해주는 능력이 어쨌든 약간 떨어져서 쿨링에서는 약간 인위적으로 조정이 됐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소재가 사용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플라이 에미레이트가 적혀있는 이 제품은 프리매치 저지라고 해서 시합 전에 시합 전에 선수들이 워밍업을 할 때 사용하는 옷인데요 이 옷은 기본적으로 아디다스가 일반적으로 만들어내는 트레이닝 저지 이거는 콘디보 18 제품이거든요 콘디보 18 제품보다 무게라든지 그 다음에 제품의 두께 천의 두께라든지 그 다음에 벤틀레이션 이거 보시면 전부 다 메쉬죠 이렇게 보시면 앞뒷면으로 굉장히 큰 메쉬로서 땀 배출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도록 만들어져 있는 아디저로 컨셉 제품인데요 보이시나요 여기 여기 조그맣게 지금 글자가 들어가 있는데 아디저로 라고 예 요 끝에 여기 아디저로 라고 적혀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제품인데 이 워밍업에 사용되는 프리매치 제품은 프리매치 저지 그 다음에 또 이 긴팔로 되어 있는 프리매치 탑이 있는데 아디다스는 프리매치 저지를 만들긴 하지만 탑을 만들진 않아요 긴팔 긴팔 롱스리블 근데 나이키는 프리매치 저지가 나오는데 프리매치 저지에 긴팔 버전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PSG 라든지 뭐 이런 팀들 나오는데 그 제품은 겨울에 주로 착용을 날씨가 추우니까 긴팔로 만들었겠죠 추운 날씨 입으려고 그래서 그 제품인 경우에는 사실은 트레이닝 탑보다 더 두껍게 그 안에 플리스가 완전히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옷이 두툼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겨울에 워밍업 단계에서 충분히 빨리 웜업 웜이 돼서 체주, 체온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땀이 나서 몸이 일장이 데워질 수 있도록 그 상태로 만들어주고 그 상태에서 또 비교적 그 오랜 시간 그 상태가 왜냐하면 그 상태로 워밍업 이후에 경기 보통 한 15분 전에 워밍업이 끝나나요? 그 정도 15분 그 정도 전에 끝날 거예요 그래서 락커에 들어갔을 경우 락커에는 겨울에 히팅이 되어 있거나 여름에는 에어컨이 틀어져 있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상태에서는 유니폼을 갈아입을 때 땀이 올라오는 상태에서 체온이 그러면 이 땀구멍 사이로 감기 바이러스를 이런 것들을 침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땀이 많이 나아있을 때는 땀이 나아있는 상태 몸이 열려있을 때는 그 상태로 그대로 다른 유니폼을 갈아입어서 워밍업의 상태가 유지가 되도록 15분간 정도만 돼도 완전히 쿨링이 되어 올 수 있기 때문에 경기에 다시 들어가게 되면 몸이 안 지 식은 상태로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유지를 시켜주는 거죠 그게 프리매치 제품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인데 그래서 지금은 프리매치의 경기전 트레이닝 워밍업 워밍업을 거치고 나서 라커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대개 앤슨 라켓 같은 것을 충분히 입건 상태로 몸을 계속해서 덮여 놓고 있다가 애국가가 끝나거나 사전 세리머니도 끝이 나면 그 자켓을 벗고 벤치에 던져주고 경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만큼 여러 가지로 체온 조절에 중요성이 있는데 그래서 프리매치 저지는 사실 트레이닝 저지가 보통 아디다스에서 나오는 레알마드리드 트레이닝 저지 나스알 트레이닝 저지가 보통 가격이 5만 9천원 정도일 거예요 5만 5천원 5만 9천원 정도인데 프리매치 저지는 이렇게 육안으로 봤을 때 제품의 기능성은 일반 트레이닝 저지보다 약간 떨어진다고 느낄 정도로 땀 배출 능력에서는 약간 뒤처지는데 가격은 오히려 2만원이 더 비쌉니다 근데 그럼 2만원 정도 비쌀 정도의 소재가 더 좋으냐 하면 사실은 그런 부분을 느낄 수가 없어요 보시면 여기에는 옆구리 쪽 보통 많이 옆구리 쪽에는 땀이 많이 빠지는 남쪽이기 때문에 보통 메시가 처리되는데 그렇지도 않고요 등판인 경우에도 전혀 메시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쪽 프론트 바디 패널 쪽도 전혀 메시 같은 게 없어요 이렇게 불빛에 비춰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프리매치 저지의 기본적인 특징인데 그런 이유 때문에 그리고 프리매치 저지가 약간 나이키는 아니라 쓰든 디자인이 조금 복잡해요 최근에 나오는 거 이거 보시면 약간 기하학적인 무늬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일반적인 트레이닝 저지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팀 그게 있으면 거기에 팀 로고라 스폰서 로고 정도로 딱 들어가서 이렇게만 만들어지는 거다 그렇게 치면 프리매치 저지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다양하게 복잡한 문의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사실은 이상하게도 반팔 트레이닝 저지를 구입을 하는 분들도 프리매치 저지보다는 트레이닝 저지가 선호가 높고 프리매치 저지의 판매량 이런 것들은 트레이닝 저지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뭐죠 일반적으로 이제 운동을 할 때 많이 입는다고 가면 이 프리매치 저지보다 오히려 그 벤틀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뛰어난 통포성이 잘 되는 트레이닝 저지가 가격도 저렴하고 그런 능력에서 더 뛰어나기 때문에 여름에는 이제 트레이닝 저지를 입는 쪽이 프리매치보다는 훨씬 낫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아스날 제품을 가지고 만약에 소개를 한다고 하면요 이 컬러가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이 까만색 말고 자주색으로 보이는 거 이 컬러를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버건디라고 부르죠 버건디라고 부르고 아스날 팬들은 워낙 좋아하시는 과거에 2056년 후 하이버리저지 하이버리저지에 들어갔던 컬러가 약간처럼 보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올 시즌 아스날 유니폼 이런 것들에 어떤 특징 하이버리 컬러가 메인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느냐 그건 이제 트레이닝 웨어들이 플레인즈로 출시가 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데요 어쨌든 이 제품인 경우에 그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신경을 많이 쓰시는 거 엠블렘이라든지 아디다스 로고가 자수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PVC 프린팅 냐 그러는데 보시면 완전한 PVC 프린팅으로 처리가 되어 있구요 아디다스 로고도 마찬가지로 PVC 로고로 프린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PVC로 처리가 되어 있으면 세탁을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울 샴푸를 쓰시면 안 되시고 그 다음에 손 세탁을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세탁기를 통해서 세탁을 하시고 드라이클링 같은 걸 제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PVC 프린팅은 열 부착 방식 히트랜스포 방식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알칼리 계열의 성분이 섞여있는 세제를 쓰시게 되면 프린팅 자체가 약해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보이는 것은 지금 에미레이트인데 과거에는 플라이 에미레이트 로고가 주로 들어갔었죠 샘플 안을 보면 이 제품은 PSG 제품인데 PSG 트레이닝이거든요 PSG 트레이닝 명인데 플라이 에미레이트로 되어 있던 게 올 시즌부터는 이제 전부 에미레이트 플라이 베터 이런 식의 로고로 다 바뀝니다 이게 아마 아스날 뿐만 아니라 레알마드리드 라든지 그 다음에 에시밀란처럼 에미레이트 항공사에 후원을 받는 모든 회사들은 다 이렇게 바뀝니다 그 다음에 또 유니크한 점은 소매 쪽으로 아스날 로고가 이렇게 팀 네임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만 그 아디다스 제품의 공통적인 들어가는 특징 즉 아디다스의 삼선 여기도 흰색이지만 여기 지금 옆구리에 보면 삼선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삼선들이 완전히 생략되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기술은 에어로레이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다음에 무게는 트레이닝 저지 보다 무게 차이를 사실 손으로 이렇게 들어서 느낄 정도 차이는 느끼기 힘들지만 실제로 여기 약간 더 무거운 감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딴 배출 능력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 제품이 이 프리매치가 워밍업의 특징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디다스에서 나오는 다른 트레이닝이고요 그러니까 에어로레디라는 똑같은 기술이 적용이 되더라도 메쉬를 얼마나 더 많이 사용한 거냐 거기에 따라서 사람이 느끼는 정도가 더위를 느끼는 정도 그 다음에 땀이 빠지는 정도 이런 것들이 다른데 그런 점에서는 약간 떨어질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렇다 치면 사실은 이제 초봄 아니면 초갈 이럴 정도에는 입으면 지나치게 예를 들면 한기가 들어오거나 찬바람이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는 느낌이 조금 거부스럽다 하면 이 정도 단계에 있는 제품이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 거의 겨울에서 봄을 거의 생략 뛰어넘서 여름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나라의 환경 기후를 따지면 이 제품의 활용도는 약간 떨어지긴 하지만 그러나 선수들이 워밍업을 할 때 입는 제품으로서의 그 기등기 특징들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 제품이고 그 다음에 디자인이 아무래도 일반적인 트레이닝 저지는 콘디보 라인이라든지 티로 라인이라든지 이런 특정한 패턴 그게 페드레이션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그 페드레이션 스타일 범위 내에서 벗어난 다른 무늬 디자인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프리맨치는 프리맨치는 일반적인 트레이닝 저지 보다는 조금 더 유니크한 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간단하게 아스날의 프리맨치 저지를 통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나뵙고요 버건디 컬러로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스날 팬들이 워낙 좋아하는 컬러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새롭게 변경된 로고도 스폰서 로고가 변경된 이런 것 상황에서 보면 나름 괜찮은 제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네 오늘은 아스날의 올 시즌 프리맨치 저지 프리맨치 저지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